여칭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기 서요구 1835년 겸 여칭초 만드는 방법 2당 초방 이라고 되어있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엿한금과 물 3건을 준비한다 해서 상세하게 나와있구요 거가 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립법 1 엿한금과 물 3건을 준비한다 2 팔판 끓인 물을 엿에 부어 골골 섞는다 3 따뜻하게 식으면 흰 누룩가루 2냥을 넣어 코를 섞어 병에 넣고 종이로 밀봉하여 뱃을 쬐다 4 봄 가을에는 1개월 겨울인 45일 여름에는 20일간 발효시킨다 20일이 지난 표면에 흰 골마비가 생겨도 흔들지 않는다 5 골마비가 저절로 가라앉을 때쯤이면 식초가 완성된다 6 햇볕을 쬐지 않고 깨끗한 곳에 두고 자연스럽게 발효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숲과 병이 필요합니다 전자선 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가요로 전순위 1450년이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8월 이렇게 대초가 익을 무렵에 이렇게 나와 있구요 조리법입니다 1. 8월 대추가 익을 무렵에 반은 빨갛고 반은 하얀 것으로 한 말 준비한다 벌레가 먹거나 상하지 않은 것으로 고른다 2. 정화수 한동이를 길어다 대추와 같이 항아리에 넣고 단단히 봉한다 발효되기를 기다려 맛이 좋으면 쓴다 3. 맑은 것을 다 먹어 떨어지면 또 정화수를 길어다 붓는다 또다시 초를 다 써도 같은 방법대로 하면 오래도록 전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4. 장바퀴 lava 5. trazer 피고렬 5. 멀리로 5. 멀리로 5. 멀리로 5. 멀리로 6. 멀리로 5. 멀리로 5. 멀리로